네 안녕하세요. 재량공 홍보팀 이유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덥고 습하고 찝찝했던 여름이었다면 이제는 가을의 계절 10월이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설레고 즐겁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저희만 이런 것들을 갖고 싶지 않아서 아주 특별한 곳에서 귀한 분들을 모시고 오늘 한번 영상을 만들어볼까 하는데요. 바로 애경사람의 어TV분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애경산업의 SNS 채널을 맡고 있는 지수고요. 저는 수세면이 될 리더를 맡고 있는 세연이고요. 가자 가자 가자고 아 그리고 또 한 분 있어요. 제 옆에 있는 우리 재장공 홍보팀의 마스코트이자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바로 김태리님입니다. 호텔 크루즈 예 알겠습니다. 호텔 크루즈 아마 이 영상이 나가는 그 시점이 바로 한글날입니다. 네 한글날을 맞아서 저희 제주항공과 애경산업이 같이 모여서 한글에 대한 소중함과 위대함을 같이 알리자라는 취지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국문명의 제주항공 그리고 애경의 국문명입니다. 저희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온 걸 보니까 좀 뭔가 팀 구두로 대결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제주항공의 일경산업의 신게임입니다. 말을 엄청 조심해야겠네요. 지금부터 이제 모든 단어의 저희 오디오.. 저희 오디오.. 저희는 이제 PD님을 사용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좋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나요? 놀이 도입부는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단어는 게임 이름입니다. 놀이 이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외로 게임으로 시작합니다. 원, 투! 이건 안 되겠다. 오,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만해. 아, 진짜.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수박, 일곱!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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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띵깡탈 저희 그래도 우리 회사꺼 먼저 봐야죠? 네 좋아요 저희 제주항공 보겠습니다 네 제주항공 열어볼게요 따라라 퀴즈 지금 약간 핏기가 없어보이신 것 같아요 약간 생기가 부족한 것 같아서 딱 어울리네요 장밋빛 컬러? 같이 용재입니다 제주항공은 최근 광시안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현재 다양한 해외 노선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괌에서 판매하지 않는 한식은 무엇일까요? 뭐야 고발식입니다 1번 2번 3조기 3번 제주은갈치치 4번 은회 5번 37회 6번 6회 수세미 6번 6회 땡 호태현아 네 4번 은갈치구이 땡 지금 정답은 나왔는데 네 호태현아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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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4번 물 정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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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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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열어보시면.. 사진? 사진 문제! 잠시만요 이거는 외래여도 써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잠깐! 그게 왜냐하면 캐릭터 이름만이 외래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야 정답! 캡처님 한 번 해주세요. 캡처! 정답! 이 캡처의 화면은 몇 분 몇 초에 등장할까요? 예? 뭐야?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온다고요? 몇 분 몇 초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수세미 2분 15초 호태현아 호태현아 4분 40초 수세미 3분 21초 땡 호태현아 3분 11초 호태현아 호태현아 4분 10초 아 여기 3분 21초라고 얘기했는데 4분 땡 수세미 3분 18초 3분 18초 3분 18초? 정답! 정답!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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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단해! 어떻게 알았어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10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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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탄소를 가겠습니다. 탄소? 네. 한 번 볼게요. 따란! 하하하하 장관 표창 파트너 고객의 후기가 몇 개인지를 맞추는 거죠? 수세미 200개 아 훨씬 많죠 연합 만 6천 수세미 12425 정답 아 진짜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 한번 하고 싶은 거 감귤항공 감귤항공은 이번 마케팅에서 기획한 감귤항공 1기가 지나고 2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점 저는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1번 노선 이 영상이 나가는 그 시점에 가장 핫한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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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부션! 부션! 나라다니는 거! 나라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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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행될때! 여행될때! 사고가는거! 근데! 비행기인데! 물건! 비행기인데 풍선! 무거운거! 무거운거! 화물용 비행기! 화물용 비행기! 우리회사! 위생! 랩신! 제주항공! 궁금이! 구리미! 제주항공? 조종사! 돌! 돌! 돌고래! 제코! 우리나라! 우리나라! 1등! 일본! 1등 세제! 우리나라 일본! 1등 세제! 대세! 이름이 이뻐! 시진핑! 이름이 매우 이뻐! 이쁜 세제! 우리나라 대표 세제! 1등 세제! 2등 세제! 우리나라! 2등 세제! 2등 세제! 2등 세제! 2등 세제! 네! 이렇게 제주항공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봤는데요! 태린님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일단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제가 순우리마를 좀 더 신경 써서 써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너무 즐거웠고 얼굴만 봐도 딱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애경산업과 제주항공 더 큰 행사를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댓글 행사인데요! 애경산업과 제주항공의 너! 이 해수욕장 가면 끼고 하는 거기 있죠? 거기서 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하셨을 때 얻어 가실 수 있는 상품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들어보니까 화장품부터 제주항공에서 나오는 반박룩이 제주항공 에디션! 썬!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행사에 대한 내용은 영상의 더보기를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같이 한번 안녕 하면서 이 영상을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